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엔진들을 위한 엔진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오오. 엔진들을 위한 서포트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19초 스탠바이 큐입니다. 기본 음료가 일단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음료는 무조건 어미새의 마음으로. 매기자. 하나. 아, 네, 아니. 아, 멘트! 열심히 세 번 달렸어요. 끝났어, 끝났어. 이거 너무 어려워.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와, 진짜 미쳤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 번 더. 디티지나이플! 진짜 깨. 전 세계를 돌고 돌아. 열심히 달려왔다. 우리가 한 번. 오, 나이스. 이번에도 미세를 튼다. 간다. 우와. 야, 멋있어, 멋있어. 엔딩. 사랑해. 네, 수고하셨어. 좋다. 아, 좋다. We're back. 우와. 두 번째 미션은 금지어 게임입니다. 형, 잠깐만. 뭐하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끝났다. 아니, 이거 말을 못 하겠어. 이거 진짜 사악하시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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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본사고 너무 많이 하셔서. 왜? 잠깐, 잠깐, 잠깐. 저격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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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사를 하면 안 되네. 왜? 아, 진짜! 이건 일부? 스포츠 일부 하는 거야. 야, 그만하고 야! 야, 뭐해! 야! 아! 제가 이할게요, 제가 이할게요. 와! 와! 하나, 둘, 셋, 됐고. 와, 잘했어. 하나, 둘, 셋. 세 번째 미션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거 싫다. 저희 엔하이프 내 명곡 중에 폴라로이드 러브가 있죠. 아, 네. 저희가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활용한 사진 미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음악을 틀어드릴 거예요.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10초를 카운트할 거예요. 어려운 단체 포즈들을 성공하시면 되는데요. 아, 이거 10초 너무 짧은데. 여섯 가지를 준비했어요. 한 가지만 성공하셔도 이번 미션을 성공하신 걸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섯 개를 다 해보고 나서. 그만큼 허들이 높다는 거 아니냐, 근데. 와, 이거. 똑똑하다. 와, 진짜. 똑똑하다. 아, 근데 이거 좀 어려워. 아, 그래요? 10초 같은 15초 어때요? 10초 제가 카운트를 할게요. 오케이. 네, 바로 가볼게요. 그러면. 몇 개 힘. 가자. It's like a pole I love 사람 촌스러운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오케이. 왜 사랑해 먹는 거지 그게 아직 춤이 없는 노래야. 춤이 없어. 없 Iris 네,이쇼 который 공개합니다. 며칠 했던 거다, 이거. 8 7 6 내가 제일~! ондуст에, 성능이 뒤로, 성능이 뒤로. balancing 맞지? 알았어요! 진진! 알았어! 진진! 아.. 됐다! 이거 만든 거 같은데? 리트 다 끝났고! 이게 우리의.. 진짜 문진보지인가요? 이거 옛날에 Kle check하고 있었어요. 한 2년 전에 했었어요. 잘하죠. 이정도는 껌이죠. 주님께.. 아, 시가버... 에이! 생각... 지금 원래 멈췄어 죽었다 렛츠고! 이거 그거잖아, 부끄러워 네, 포즈 갑니다 이게 뭐야? 이거 그거잖아 어, 이거 우리... 이거 뭐야? 잠깐만 아,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맞아, 너가 해야지 맞아, 너가 해야지 어, 너 해 어, 너 해 어, 너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손목 밟았어 아, 아 와, 좋았다 미션 성공 좋은데요? 어렵다 갈게요 귀여워 LAUGHTER 오! 네 와 근데 춤이 대박이야 진짜 오케이 제이형 센터 제이형 센터 제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 아니 가운데 이고 있어요 내 형 형 오케이 두근리 형 어떻게 봤는데 아니야 너 가운데 너 가운데 가운데 거 가운데 거 다이로 이렇게 1 엔 맞아? 다이로 이렇게 1 엔 맞아? 맞아 이거? 이거 맞아요? 오 예 뭔가 이상해 이거 진짜 성공 일단 확인했어 시도는 했어 시도가 반이야 들어와 들어와 처음입니다 아이 아이 walk the light 들어와 들어와 와 이거 누구 노래야 후우 아이고 들어왔는데 하하 하하 I got push push I got push push 점이 내려와서 우리 형 10개월 정도 오우 오우 저의 펜스 히스 하하 아 바쁘지 하하 이제서야 I get this I give me the mic 이제서야 이 형 더워 아 어 아 더워 아 더워 땀날 것 같아 어 어 Let's go 아 이거 진짜 많이 했다. 10개월 했다 이거. 들어와! 들어와! 아이! 아이! 주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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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 심지어. 잠깐만 이거 큰일 났어. 이게 순서대로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게 실제 사람도 아니야 이거. 순서대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보세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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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오! 재밌다! 해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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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드롭 더 비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옙! 아이!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 잠깐만요. 아 예. 또 나온다. 까먹으면 안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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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gover 포즈 공개합니다. 뭐야? 제가 예 할게요, 제가 예 할게요. 제가 예 할게요. 저 엔하이프 아니 저거도 실제 사람은 갖고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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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저 엔, 저 엔할게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딴 데 가야 돼요, 딴 데 가야 돼요 이거 맞아, 그거 맞아 잠깐만, 엔 딴 데 가야 돼요, 딴 데 가야 돼요 형 피해야 돼요, 형이 아니, 피해야죠 형이 피해요, 형이 피해요 형이 피해요, 형이 피해요 저 이해할게요 너희가 피요? 엔하이프 이, 일, 이, 일 됐다 이거 반대인데? 이거 반대인데? 아니, 이거 사람이 아니잖아 이거 반대지, 사람 맞아요? 사랑해, 사랑해 아, 맞네, 맞네 아니,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아닌 거 같아 와, 좋았다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컴온 헛, 나 이거 생각했는데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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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온다 자, 나온다 계 tyle 흐 August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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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하다 제가 masala 하다 호주 공개합니다. 잠깐만. 형, 귀여워. 잘해야 된다. 야옹이처럼. 잠깐만, 3에 뛸 거야. 3, 2, 1. 엔진. 여기 있잖아. 1. 엔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나 좋았어. 했어, 했어, 했어. 난 했어. 일단 이거 지금까지 한 거. 와, 궁금해. 양심 잡으시고 이거는 성공. 와, 이거 성공이다. 와, 이거 정말 완벽한 성공이다. 잘했네, 잘했다. 오, 이거 이게 됐다. 이것도 됐다. 이것도 됐다. 아, 이거 하트 좀 아쉽다. 오케이, 미션 성공. 와, 진짜. 근데 이거 별은 진짜 완벽하다. 진짜 해결해. 근데 내 가슴이 뛰어. 왜 나. 이딴 나. 선생님 그러면 이번 미션은 성공하셨기 때문에 메뉴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니까. 와우. 엔진 맛있는 거 먹어야지. 데코 세트. 이거 할까요? 오케이, 데코 할까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 누가 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다들 동의? 좋아요, 저는 데코 좋아. 오케이, 데코 합시다. 그래서 저희 애 나이픈으로 이쁘게. 그러니까 엔진 봉을 하고 뒀는데 약간 다른 분들이 먹을 수 있어. 아,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다른 템이 먹으면 안 되지. 엔진만 먹을 수 있어. 혹시 엔진은 어떻게 이렇게 저 엔진 봉. 엔진 봉. 어, 앞에서 춤 한 번 추라고 해야지. 춤 한 번 추라고 해야지. 춤 한 번 추라고 해야지. 엔진이 먹으라 안 추라고 해야지. 먹기 힘들다. 네, 이제 엔진 투어 마지막 미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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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희 마지막 미션은요. 이몽사몽 이어 말하기입니다. 지금 딱 내 기분이... 지금 빵이다. 30분간 낮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서 릴레이로 네 글자 이어 말하기에 성공하시면 되는 게임인데요. 근데 그거 저희 낮잠 안 자도 잘 못해요. 그래서 낮잠 자면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거구나. 저희 시차 때문에 지금 너무 졸리거든요. 오늘 2시간 자고 막 다 그래가지고 오늘 20분 자고 왔어요. 오오오오. 어떻게 올지. 어떻게. 어머 어떡해. 우리 정성이 자야 되는데. 자야지. 뭐 있지? 예를 들면. 도며다? 일. 다른 거 사주시면 돼요. 벤하. 이픈. 한번 연습 게임으로 일단 맨 정신에 지금 가능한지. 동의. 우감. 니시. 네. 이쪽부터 쭉 한번 해볼까요? 네. 아티? 스튜 카페? 라떼 수화? 이스 슈퍼? 춥스 슈퍼? 슈퍼? 슈퍼춥스 슈퍼춥스? 아 슈퍼... 슈퍼 마켓 아 이거 근데 다름을 제거해 주셔야 해요 와 이거... 아 이거... 누정하고...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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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인정 업데? 업데 이트 업데이트 업데이트 야 그거 업데 업데 야 그거 업데 업데 이거 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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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 바이... 오토 오토스틱? 오토모빌 오토 바이크라고 꼭 해야 돼? 스타? 워즈 스타워즈 아 이거 어려운데?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렵다 이거 못할 거 같아요 이거 그냥 해야 될 거 같아 이거 못할 거 같은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저 어려운 거 했어요 힌트 안 주고 이쪽부터 이쪽부터 힌트 안 주고 힌트 안 주고 힌트 안 주고 힌트 안 주고 푸드 파이트 푸드 푸드 파이트 아니... 아니... 아 망했어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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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푸드 맞춰주세요 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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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푸드 푸드 그런 느낌으로 힌트 주지 말자 선우 형 선우 형 선우 형 비밀 비밀 편지 공간 아니 힌트 주지 말라고 사람 말을 좀 들어 비밀 편지 비밀 편지 연습 겨울 광고 아 이런 건 너무 싫어 브로 멘스 멘스 아 잠깐만 힌트 안 들고 힌트 하하 홈페 이지 천하 천하 전하 아 너무 어렵다 전하 지금 외쿡인이에요 지금 지금 외쿡인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맨날 안 됐어요 양념 치킨 이모 부 님 이모님 이모님 이모님이 저희 숙소 청소를 진짜 자주 해주시거든요 이모 뭐가 있지? 이모자고 이모티콘도 있고 아 어렵다 지금 맨 정신에서 충분히 한 바퀴만 진짜 모조라 진짜 모조라 한 바퀴만 다시 한 번 해요 네 라스트 라스트 정원 씨부터 가볼게요 오아 시스 모자 이크 이크에크 후라 이드 생일 잔치 무한 도전 피라 해외 여행 오 오 오 예 한 바퀴만 진짜 못 일어나세요 성공 이제 저 이불 깔게요 근데 제이 형 깨우기 진짜 힘들어요 한 바퀴만 제이 형 못 깨울 거예요 진짜 못 일어나세요 진짜 못 일어나세요 하나 둘 셋 제가 이불 너무 작은 거 있어요 여기 나도 네 키가 빠 나 이거 해야지 나이스 이거 꼬리 꼬리 덮개 없나요? 꼬리 덮개 꼬리 보호해줘야 되는데 우와 완전 어린이 이불 여러분 굿나잇 와 이거 아일랜드 생각나 마이크 차고 누굽니까 아일랜드 때 이번에 올라갈 때 잡아 울지 맙시다 우리 제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이가 앞으로 깨우면 빠딱빠딱 잘 일어나겠답니다 거짓말 거짓말 사랑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제일 늦게 오는데 아 제이 씨 아 들어온다 제이 씨 수면보드 준비했어요 취침단장 나 일어나야 자신이 없는데 우리 앞으로 앞으로 어떤 스케줄 잠을 못 자든 말든 잘 하시겠다고 아 진짜요? 오 진짜요? 방금 그랬잖아 내가 언제? 와 한 입으로 두 마래? 뭐야 이거 이불 왜 이렇게 귀여워? 아 근데 진짜 너무 졸려요 와 잠깐만 와 진짜 잘 안되겠다 잠깐만 이거 근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우와 너무 좋아요 이거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잘인데? 너무 좋아요 저 근데 코 보는데요? 저 아이돌인데 그래도 오늘 눈 뒤집고 자면서 야 난 눈 뜨고 자 쟤 눈 뒤집고 자요 깨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눈 뜨고 뒤집고 자 깨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못 일어나면 먼저 퇴근하세요 근데 만약에 못 자면 어떡해요? 꼭 자야 돼요? 야 못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야 지금? 야 지금 잠깐만 일단 너 못 자 아니 안 잔 사람들이 오 여기서 나오는데? 와 니키 안방 1년이네 아 근데 이렇게 나오면 좀 여기 옆모습 잘 찍어주세요 아 저도 여기 가기 이쁜데 지금 개잖아요? 여기 누르고 있는 양 한 마리 이런 거 잘 수가 있어 양 두 마리 오케이 하나 둘 셋 잠 드실게요 잠 드실게요 자 갈게요 오 진짜 나가세요? 진짜 나가요? 오 진짜요? 진짜 나가요? 오 이렇게 자겠다 와 안녕히 주무실게요 와 이거 찐이네 여기 찐이구나 이쪽은 근데 한 마디만 해도 돼요? 아 더워 아 이거 저 그건가요? 이 카메라는 맞나요? 이거? 알겠습니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하지마 이렇게 그만 와 근데 진짜 잘 거 같은데 이거? 얘들아 나 먼저 갈게 제가 또 좀 할게 저 꼭 내보내주세요 잠 꽂으시면서 옆 사람 팔꿈치로 쳐버려요 좀 무서운데? 여러분 근데 이때 잠 못 든다 이게 나 이런 거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제2 아들 이름 지어주기로 뭔지 알지? 제2 아들 이름 지어주기 그러면 제3 아니야? 뭐라고요? 제3이 제3이 정제3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한국 이름 지어줘야지 제3이래 제3 제2의 아들 어때? 이름이 제2의 아들이에요? 제2의 아들 제2의 아들 네 둘째가 제2의 아들이고 첫째가 제1의 아들 셋째 나타난 제3 제3의 아들 근데 그러면 각자의 아들 아니야? 제1, 제2, 제3 다 다른 사람 아니야? 제3자의 아들 제3자의 아들 제3자의 아들 둘째 이름은 제2의 둘째 셋째는 제2의 셋째 최악이다 아 근데 진짜 우리 다 가셨어 안녕히 주무세요 무서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관찰 카메라 갔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제3의 아들 적중심 아직도 해 그냥 건드림 안 돼 건드림 안 돼 건드림 안 돼 건드림 안 돼 아무튼 건드림 안 돼 각도 각도 아니 형 옆에 모였라고 이제부터 떠드는 사람 박종성 지금부터 떠들면... 박종성 여러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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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 나 왜 두 번... 아 아파! 자 이제 다들 누워서 자실게요! 누워서 자실게요! 선우야 이상한 짓 한 번 해놔 명상 할 건데 선우야 근데 그거 알아? 명상 있잖아 무슨 궁금해? 오케이 하나 둘 셋 천방직축 어리둥절 아! 천방직축 어리둥절 천방직축 어리둥절 아! 아! 짱구의 하루 아! 정말 빛말려 짱구야! 짱구야! 놀자! 딩굴딩굴 놀아 짱구의 하루 여러분 지금 자야 돼! 아! 진짜! 아! 짱구! 미쳤다! 안 돼! 미쳐나 선생님 들어줬다 누가 앉아있래? 미쳤다! 아! 정정아! 정정아! 잘 돼요? 어! 다 같이! 잘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이제 비몽사몽 퀴즈 해볼 건데요. 비몽사몽 퀴즈이기 때문에 비몽사몽 하셔도 진행을 할 거고요. 다섯 번의 기회가 있고 아까 연습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니키부터? 쟤부터. 대휘 형이 더 심한 얼굴이 머만치 않구나. 제이 형은 지금 자고 있는 거 할 수도 있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프로. 선수. 신용. 불량. 신용이야. 신용이야. 코인이지. 갑자기 비트 스틱이 왜 나와. 비트 스틱이 뭐지? 티딜 스틱 아니에요? 네, 실패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작을 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줄 알았네. 가보겠습니다. 뱀파. 유어. 스케. 이트. 청계. 구리. 핸드. 그림. 와이. 파이. 할리. 갈리. 카테. 네? 카테. 카테? 카테. 이걸 몰라? 카테고리. 잘 안 들리긴 해. 야, 진짜 안 해. 아, 진짜 재미없어. 잘세요. 아, 오늘부터 세 번. 아, 근데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진짜 자기가 좀 똑똑해지는. 3차 갈게요. 휴대. 전화. 차돌. 박이. 김치. 벚금. 게좌. 이채. 파인. 애플. 버터. 달라.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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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어로 가볼까요? 가볼게요. 바리. 스타. 파파. 라치. 알레. 강스. 알레강스. 알레강스. 엘레강스 아니야? 엘레강스 아니야? 엘레강스 아니야? 엘레강스. 엘레강스. 아, 이거 영어니까 인정해주세요. 외래오, 외래오. 에이. 오케이, 한 번 더 가볼까요? 오케이, 마지막 기회. 이거 틀리면 대역제임. 모나. 리저. 청기. 백기. 아프. 지마. 아프리카. 아프지마. 아프지마. 아 더 아파. 미세. 코스. 모스. 퍼포. 먼스. 먼스.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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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아 좋아. 레츠게잇. 렛츠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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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공. 아. 이게 더 잘 수 있는 거예요? 가는 시간 30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더 잘 수 있는 거예요? 진짜 5분만. 5분만 주세요. 뭐 할까요? 핫도그 할까요? 아니 트러스 트러스. 와 이렇게 해서. 엔진들을 생각하면서 엔진 투어 오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어떠셨어요? 뭔가 엔딩 멘트 같아. 맞아요. 진짜야? 아 안 돼요. 나머지 두 개는. 저거 해버리 감자. 핫도그. 뭐 하나 더 하고 싶으세요? 그거 똑같은 거 한 번 더 할까요? 그럼 이거 똑같은 걸로 한 번 더 해서. 한 번에 성공하면은? 저거 다 드시는 걸로. 다 드시는 거. 아니 이거 준비해 주셨는데 아깝잖아요. 디뉴 플레이. 저희가 집중할 수 있겠다. 약간 누워 있을 거네. 그럼 잠깐 누워 계세요. 아 너무 편해 이거. 진짜. 똑같이 4자 퀴즈 하는데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는 걸로. 실패하면 하나 빼는 거죠? 네 뭐라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그냥 엔진 멘트 하겠습니다. 엔진 멘트 하겠습니다. 오 깜짝 놀랐어. 그럼 저희가 하나. 저 중에서 하나만 더 추가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회오리 감자. 오케이 회오리. 회감 할게요 회감. 가볼게요.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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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조바게에서 이렇게 막담도 잘하고. 수고를 몰라요. 수고하셨습니다. 깜짝이야. 김치. 김치. 농장. 농장. 어? 농장. 어? 농장. 어? 농장? 김치 농장?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김치농장 있어요. 제가 봤어요. 한 번만 찾아봤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김치농장을 하죠. 나도 봤어. 아니잖아. 아니 김치를 파는 거예요. 그냥 김치농장. 틀렸어. 아니잖아. 틀렸어. 김치 공장도 없어요? 김치 공장은 있죠? 공장은. 너 뭐라고 했어? 공장이란. 너 뭐라고 했어? 공장이란. 너 공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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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를 모아서 파는 데가 김치 공장이. 오케이. 다음 갈게요. 해봐. 해봐. 나기. 아나. 바다. 무궁구. 깨끼. 붕고. 구마. 술래. 잡기. 블루. 해리. 해리. 네? 해리. 포터. 이구. 아나. 기프. 티콘. 헤드. 라임. 기빔. 퐁크뚜. 포터. 포터. 피콘. 포터. 포터. 크. 포터. 크루. 비쿠. 리코트. 포터. 이거 인정. 샌드. 위치. 샌드. 위치. 미칭 이걸 했어! 지금 너무 어리... 네, 오늘 엔진들을 위한 엔진 투어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분씩 오늘 이렇게 재밌는 게임도 하고 정말 낮잠도 자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방송에서 꿈을 꾸는 적이 처음이거든요 네, 내추럴 모습으로 이렇게 잘 촬영을 했는데 엔진 분들이 또 내추럴 모습 좋아하시니까 아마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고요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까지 지금 애매하긴 한데 산옥대 엔지니어분들 밥 안 드시고 오셨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엔하이폰과 KBS가 콜라보레이션에서 이렇게 밥 먹여주고 콜라보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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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엔진 누군가를 밥 먹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엔진 분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든든하게 먹고 트로스도 먹고 저희 무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사랑합니다 이 인대 얼마예요, 이거? 이 인대 아 이게 얼마로 팔아요? 아 이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니 아 무료예요? 네 아침부터 저희 산옥 이런 거 보러 오실 때 힘드니까 무료로 많이 많이 무료로 즐기세요 For free 콜라보레이션 Let's go 다음에도 꼭 불러주세요 네 다음에도 또 올게요 네 저희 N.I.F.는 거민군 거민이는 N.I.F.닛입니다 N.I.F.닛입니다 N.I.F.닛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전국여행 돌보받기 안녕 잘자요 안녕 안녕 아 조금만 더 잘래요 조금만 더 잘래요 It's like a Polaroid love 사랑 촌스런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맨날 이 내 날 왜 사랑해 못 내는 건지 어차피 뻔한 감정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알고도 빠진 함정인가 봐 나도 모르게 when you call my name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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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어 여러분 밥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다 안 먹었대 아 맞다 오늘 커피차 있으니까 어 몰랐는데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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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t 1개의 노래 2개의 노래 어 진짜 처음 들어요 에능 나와서 난 그래서 만쾌하고 있었는데 즐기고 있었어 이게 에나야 에나이픈인데 This is 에나이픈 이제 또 편? 에나이픈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천국여행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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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내 가슴이 뛰는 내 나이 내 나이 이 이 이 이거 약간 Y2K 카메라인가요? New Z's 카메라인가요? New Z's 카메라 Stay in the middle 두 날 보내길 보내 그 중에 특히 내 맘을 여기서 쭉 넘어 보고 있잖아 인사 중에 인사인 나를 좀 봐봐 언제 다 가까이 용기는 없지만 알아채죽길 너를 향한 내 맘을 후석 천국여행 돌발 인기와 사람 나 전부 다 갖고 싶어 리얼샷 인기인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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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과 가까워질수록 너와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 부담스럽고 막 그렇대 모두가 나를 바라봐줘 인기와 사랑 난 전부 다 갖고 싶어 Oh no I don't know what to do 꺼려버린 Let's go Attention please 모두 날 주목해 싹 다 날 주목해 Get in, get in 근데 대체 모두 왜 나를 못 본 척해 왜 또 못 본 척해 panic panic Here let's go 갈림길에 섰어 도착 못해 난 왜 좀 맞췄어 내 맘에 빠진 일어가 진짜 전부 다 일을 갈 건가 다 날 주목해 다 날 주목해 다 날 주목해 다 날 주목해 Get in, get in 근데 대체 너를 왜 나를 못 본 척해 왜 또 못 본 척해 panic panic Here we go 다 날 주목해 우선 다 날 주목해 내 맘에 빠진 일